음악 21세기 현대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노무현 정부의 탄핵 그리고 4대 개혁 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좌절이라고 적어봤습니다 2003년도에는 노무현 정부가 등장을 합니다 2003년도 초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취임을 한 지 2주일 만에 당시에 한나라당 지금으로 치자면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꿨죠 한나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북송금 특검을 거부한다면 탄핵하겠다 이게 불과 대통령 취임 14일 만에 나온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탄핵을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상고 출신의 변호사를 하다가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지 기반이 많이 없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만들어낸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기존에 있던 권력층, 기득권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탄핵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막말까지 일사왔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4년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이게 3월 12일에 국회에서 가결을 시켰어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3월에 바로 가결을 시킵니다 당시 국회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려는 사람들과 탄핵소추안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사람들의 몸싸움이 국회에서 일어난 모습입니다 이때 여당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는데요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게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고 지금 와서는 2021년 현재 기준으로 역사상 두 번 있죠 탄핵소추안 가결된 게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로 탄핵이 되었죠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게 되고요 이때 당시에 그러면 국민적인 분위기는 어땠냐 당시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을 보면요 임기 초 바로 1년 전쯤에 지지율이 77% 가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지지율이 22% 나온 거예요 지지율이 거의 한 50%가 폭락을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크게는 한나라당의 공격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개혁적이길 원했던 국민들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에게 기대한 건 그런 거였어요 좀 더 개혁적이길 좀 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길 한나라당 저들과 맞서 싸우기를 원했는데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한나라당은 여기서 착각을 한 거죠 노무현 정부가 지지율이 막 폭락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딱 자기들이 주도를 했을 때 자기들이 지지 받을 줄 알았겠죠 왜? 지지율이 낮으니까 22%밖에 안 되는 정권인데 옳았구나 하고 탄핵소초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초안을 가결시키면서 한나라당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왠걸? 오히려 이들은 탄핵의 역풍을 맞게 됩니다 국민들이 원했던 거는 노무현 정부가 좀 더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던 거지 노무현 정부를 부정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시 여론을 보면요 이런 16대 국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킨 16대 국회는 죽었다 라고 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까만 리본 모양 까만 리본 모양의 국회는 죽었다 라는 선원들이 인터넷 여론을 뒤덮게 됩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국회의원들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느냐 탄핵은 시켜도 우리가 시킨다 네 그래서 이런 국회를 비판하면서 탄핵 소촌이 가결된 바로 다음 날 탄핵무요 민주수호 촛불이 일어납니다 바로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전국에서 15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역사상 두 번째로 있는 촛불이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언제? 리선희 호순이 투쟁 때 그때가 첫 번째 촛불이었고요 두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무효 촛불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한 번 더 있었거든요 탄핵 중간에 총선이 있었어요 국회의원 선거죠 3월 달에 탄핵 소촌이 발의되고 5월 달에 탄핵 심사가 났는데 4월 달에 딱 중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탄핵 역풍으로 인해서 한나라당은 완전히 총선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전까지는 정권은 바뀌었지만요 정권은 바뀌었지만 한나라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득권 보수 정당이 국회 제1당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역사상 처음으로 한나라당이 아닌 열린우리당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정당 여당이었죠 열린우리당이 국회의 과완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총 299석에서 152석을 열린우리당에게 국민들이 몰아줘요 자 그럼 국회의 과완을 차지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그리고 한나라당은 완전히 몰락한 거죠 17대 총선은 한나라당과 촛불국민의 싸움이었고 그 싸움에서 결국 촛불국민들이 승리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기 동안 있었던 거예요 3월 달에 탄핵 소촌안이 발의되고 4월 달 총선에서 심판받고 한나라당이 5월 달에 탄핵이 기각되고 자 이렇게 국민들의 힘으로 탄핵을 막아냈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힘을 줄 테니 너희가 하고 싶은 개혁 해봐라 라는 거죠 선거에 승리했고 이제는 개혁으로 가자 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여기에 화답을 합니다 바로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합니다 4대 개혁 입법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두 번째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요 세 번째 언론관계법을 개정하고 마지막으로 과거사 진상규명법을 제정하겠다라는 4대 개혁 입법이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뭔지 아시나요? 국가보안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법 중에 하나죠 가장 대표적인 악법이고 예를 들어서 북한 사람을 만나고 북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요 북한 사람과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고 이러면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그쵸? 6.15 공동선언 그리고 노무현 정부도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정상회담을 했고요 이런 모든 정상회담이 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보면 그리고 민주정부만 북한 사람과 교류를 했나요? 아니죠 개성공단 아니면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에 간 적이 있죠 이런 게 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자 말도 안 되는 법인데 이게 왜 생겼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통일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거고 국가보안법은 전통적으로 적폐들의 무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 너 빨갱이 아니야? 어? 너 북한에 지령받았지? 아니면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러면 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이승만 정권 당시에 진보당의 조봉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대선후보로 당시에 나왔었는데 이분이 이승만에게 위협이 되자 이승만은 조봉암 선생님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하고 바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쓰였던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박정희 정권 당시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겼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5.18 당시에도 광주 시민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는 명분으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정말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악법 중에 악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는 생각을 틀어막는 그러한 나쁜 법이죠 안 좋은 법이에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2004년도에 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4대 개혁 입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이야기하자 많은 국민들이 환영하고 나섭니다 어이구 그렇지 잘한다 당장 폐지하자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 연대가 꾸려지고요 그 다음에 국회 앞에서 빨리 이것을 폐지하자는 단식농성이 시작돼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300인 무기한 결사 단식농성이라고 되어 있죠 300명도 엄청난 규모의 단식농성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서 천명이 단체로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국민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립학교법 개정입니다 사립학교들의 운영에 관련 법인데 이 법이 빈틈이 너무 많아서 이게 사립학교들 그리고 사학재단들의 비리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사학 비리가 만연하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죠 실제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교육부에서 사립학교 380곳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더니 그 중에 380개 중에요 3106건의 비리를 발견했어요 밝혀진 것만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학교당 10개가 넘는 거죠 그리고 이 중 982명을 징계를 했고요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500명 가까운 사람들 483명이 고발 조치를 당했습니다 사립학교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는 학교답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사학재단이 마치 학교가 자기의 거신량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 지원금 하나도 주지 않고 대학들의 등록금만 그대로 가져가서 이걸 다른 데 투자를 한다든가 등록금 매년 오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비리의 온상이 바로 사립학교라는 여론이 있었고 그 여론을 적극 받아들여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노무현 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세 번째 언론관계법입니다 언론개혁은 지금도 굉장히 주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죠 언론을 개혁해야 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언론관계법의 내용은요 언론의 광고 비율을 제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언론사 내의 민주적인 독립 들면 편집위원회 혹은 독자권익위원회 이런 것을 독립기구를 설치하게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바람직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사 진상규명법 제정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법이 뭐냐면요 과거 독재정권의 폭력과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 법이었어요 당연히 필요한 거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독재에 부역했던 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런 4대 개혁 입법을 노무현 정부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게 됩니다 어떤 힘으로? 국민들이 몰아준 힘으로 탄핵 역풍을 통해서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와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 힘으로 과거사 진상규명법 제정을 비롯한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하게 되죠 자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다고 봐도 되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는데 변호사로 인권변호사로 쭉 살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영화 같은 이야기죠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당선되자마자 탄핵 위기에 몰리고 근데 그거를 국민들의 힘을 받아서 다시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국민들의 힘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자 그러면 개혁이 완성됐으면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가 완성되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개혁은 좌절되게 됩니다 4대 개혁 입법을 당시 한나라당에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를 합니다 한나라당은 왜 반대를 했을까요?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한나라당이야말로 분단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해온 집단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그 분단을 유지하는 법이고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자신들의 권력의 근간이 되는 법인데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나서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흔드는 거잖아요 통일이 되면 이 한나라당 보수정권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져요 반대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민주정권의 지지율이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지키는 거는 한나라당으로서는 굉장히 사활이 걸린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아니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할 거 몰랐나요? 알고 있었죠 그러면 밀어붙였어야 했습니다 이미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과반의 의석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음만 먹으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어요 표결로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열린우리당에서는 어떻게든 한나라당의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나서 폐지 아니면 개정은 어떠냐 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폐지에 합의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구걸을 하게 돼요 어떻게든 한나라당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옳다구나 얘네들이 지금 이걸 밀어붙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만만하게 보겠죠 그러면서 전국의 주도권이 제1당인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한나라당은 전체가 다 모여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그럼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도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열린우리당에서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폐지까지는 좀 그렇고 개정 정도로 좀 어떻게 하면 합의를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입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본 국민들은 너무 답답했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열린우리당이 직권 상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내에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의 목소리가 점점점 높아지게 돼요 하지만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폐지도 개정도 아닌 현상 유지 국가보안법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국가보안법 버젓이 살아있고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결과를 낳은 거죠 뭐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물론 폐지를 해야 됐죠 폐지를 해야 됐는데 여기서 한나라당의 동의를 구하려다가 결국 최악의 결과를 낳고야 만 것입니다 자 국가보안법의 사례는 이랬는데요 국가보안법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가지 사립합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법 이 모든 것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사립합교법을 본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자 한나라당에서는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 이때 제가 뉴스로 이 모습을 봤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저자들이 촛불을 들고 나올 수 있는가 양심도 없죠 아무튼 한나라당은 사립합교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다 나와요 자기들이 국회에 있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실 열린우리당에서 이걸 다 그대로 통과시켜버리면 자기들은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다라고 하면서 국회 밖으로 나와서 촛불을 들고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이때 당시에 57일간 장외투쟁을 했어요 국회 참여를 안 하고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과 협상을 시도했죠 그 결과 애초에 취지와는 많이 벗어난 누더기 법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개정을 하나 만화한 결과였어요 세 번째 언론관계법 개정입니다 이것도 비슷합니다 한나라당과 협상 끝에 결국 민주기구 아까 이야기했던 편집위원회 아니면 독자권익위원회 이것을 설치를 권고한다는 수준으로 개정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과거사 진상규명법을 제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제정하는 문제 이것도 한나라당과 계속 협의를 해요 계속 협상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폭력 이런 문구가 들어가요 이 폭력도 독재정권에 의한 폭력도 조사를 하지만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에 의한 폭력 또 같이 조사를 한다 말이 좀 어렵죠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에 의한 폭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독재세력의 저항에서 싸운 민주세력을 지칭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이라는 것은 민주화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독재정권들이 민주화 세력을 지칭할 때 대한민국을 적대시한다 너희는 대한민국을 부정한다 이런 논리를 폈거든요 그 논리가 그대로 법에 들어간 겁니다 애초에 법의 취지와는 너무 다른 내용이잖아요 일부에서는 이 과거사 진상규명법이 제2의 국가보안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두리당의 122명 중에서 절반 정도만 이 법에 통과해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어땠을까요? 한나라당에서는 당시 109명 중에 92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이것만 봐도 이게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법이었는지 누구를 위한 법이었는지 결론이 나오죠 자 이렇듯 야심차게 추진했던 4대 개혁 노무현 정부의 4대 개혁 입법은 결국 선의 패배로 혼나게 됩니다 권선징악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좀 우울하죠 뭔가 좀 역격을 이겨내고 민주세력 정의가 좀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좋았겠는데 현실 이때 당시에는 좀 그러지 않았다는 게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좌절하고 패배했다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노무현 정부 이후에 현대사가 굉장히 어려워지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교훈을 찾아야죠 저는 두 가지 교훈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노무현 정부 4대 개혁 입법이 실패한 이유는 적폐와 타협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이 전에 정권들을 보면 한나라당 이때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죠 적폐라고 이야기하는 한나라당은 독재까지 해가면서 정권을 유지해온 기득권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날치기 뭐 협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그냥 통과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에게 바랐던 이 개혁이라는 것은 이 기득권을 해체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바로 개혁이에요 그래서 개혁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의를 구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들이 그 동의에 순순히 응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렇게 하려고 했죠 국민은 이들과 적폐 세력들과 타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맞서 싸우기를 원했죠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총선의 과반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적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한나라당의 협조를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꾸 후퇴하고 후퇴하고 후퇴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훗날 노무현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권이 하도 한나라당이 계속 사사건건 방해를 하니까 대연정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대연정 대연정이 뭐냐면요 연합정부를 꾸리자는 겁니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이 너무 방해를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권한을 줄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총리와 장관을 임명할 권한을 한나라당에 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국민들은 여기에 당연히 분노를 했죠 아니 저들과 싸우라고 우리가 지금 노무현 정부와 열린두리당에 힘을 줬는데 그들에게 권력을 다시 준다고? 왜? 우리가 너희에게 준 권력이 너희 거야? 뭐 이런 기분이었겠죠 당시 대연정 발표를 하자마자 이때도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이 꽤 낮았어요 34% 정도? 엄청 낮은 건 아닌데 근데 이게 12%까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되죠 이 뒤로 노무현 정부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안한 대연정 사실 어떻게 보면 정권에 명운을 건 그런 제안이었죠 국민들이 여기 실망을 하고 등을 돌렸는데 심지어 한나라당은 이거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부가 이래 보니까 노무현 정부는 그대로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태도 적폐들과 싸우려 하지 않고 적폐들과 사협하려는 태도가 개혁 실패의 원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타협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민의 힘을 믿고 국민의 뜻을 실현하려고 할 때 그때서야 개혁이 가능하다 개혁이 어렵습니다 물론 개혁은 어려워요 어렵지만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적폐와 타협을 통해서 개혁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절차에 집착하려고 해서 개혁에 실패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열린놀이당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있던 독재 정권들이 절차를 굉장히 무시했잖아요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 법안을 통과시키면 날치기를 통과시킨다든가 독단적으로 이를 결정하고 이를 추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여기에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라당 비록 너희가 힘은 약하지 우리가 힘이 더 세긴 하지만 너희의 동의 없이는 우리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자꾸 보였던 것 같아요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이게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은 거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 절차 자체가 민주주의인 게 아니에요 그 절차라는 것은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인 것입니다 근데 주객이 전도된 거죠 절차에 집착한 나머지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제때 이뤄내지 못한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4대 개혁은 실패했어요 근데 이것도 절차를 지켰으니 이것도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나가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절차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휘했고 통과시켰고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민주주의입니까 만약 이게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서 결국 그 탄핵을 막아냈잖아요 그럼 그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자 이렇듯 절차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애초에 가야 되는 방향 국민들의 뜻의 방향과 다른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절차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절차만의 집착해서 본래의 의도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게 이 4대 개혁을 실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21세기 현대사 이번 시간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